1, 2, 3. 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괜찮은데? 진규일보다 난 것 같아. 힘들다고 해서. 귀엽게 봐주세요. 처음 쳐보는 겁니다. 진짜 16에 비해 너무 뻔뻔해. 마지막으로. 춤심춤왕.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랑. 우리의 유망주. 언니들은 훨씬 잘해요. 자유 댄스. 제가 힙합 댄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프리스타일로. 그냥 마음대로 쳐볼게요. 맞아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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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님, 아 왜 그래? 자, 다리, 다리, 아까 개다리처럼 피한다고 이거라도, 이거라도, 이거라도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